네, 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중졸검정고시 2차시험영어입니다. 2차시험영어 14번부터 25번까지 그렇게 한번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또 집중을 하시고요. 기지개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컨디션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에 관한 그림이 나오네요. 14번입니다.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서울의 현재 날씨는 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날씨. A번 보니까요. ABA로 되어 있네요. What's the weather like in Busan? 했어요. What's the weather like? What is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대로 해석할게요. What 무엇이냐? The weather, 날씨는. 어? is, 동사가 나왔는데 like은 또 뭐야? 좋아하단가? 한 문장 안에서 동사는 하나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이 like는 뭐, 뭐, 처럼, 뭐, 뭐, 같은 그런 뜻을 가진 전치사라고 합니다. 뭐, 뭐, 처럼, 뭐, 뭐, 같은. 꼭 기억해두세요.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요. The weather, 날씨가 무엇과 같으냐? 이 말이죠. The weather, 날씨가 무엇과 같으냐? 이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조금 어색하죠. 근데 영어식 표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what like, what like를 이걸 한 덩어리로 나타내자면 하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우 날씨가 어때요? 할 때 how's the weather?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훨씬 더 뭐예요. 좀 깔끔하게 다가오죠. how's the weather? 날씨 어때? 근데 실제로 what's the weather like? 이런 표현들 더 많이 있어요. 약간 영어식 표현이겠죠. 그래서 in Busan, 부산 안에 부산의 날씨는 어때? 그 말입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in Busan? 생활 영어 회화 표현에서 많이 자주 쓰이니까 꼭 통째로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비가 it's cloudy 했네요. 자, 날씨를 나타낼 때 it is는 별 뜻이 없어요. 이때 it은 특별히 가리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인칭 주어 특별히 가리키는 게 없다. 비인칭 주어라 그럽니다. 클라우드는 구름 클라우디 하면 구름 낀 그래서 it's 클라우디 구름 꼈어. 흐려 어, 여기 나오네요. how's the weather in Seoul? 했어요. 자, 같은 표현인데 달리 표현했죠? 이건 늘 이런 식입니다. 똑같은 표현 반복하는 건 뭐예요? 좀 재미가 없죠? 지루하고 how, 이제 줄인 말입니다. how's the weather? 이게 훨씬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좀 수월하죠. how가 어떻게니까 날씨가 어때? in Seoul 서울은 날씨가 어때? 하고 묻네요. 그러니까 a의 대답이 중요하네요. 서울의 현재 날씨니까요. it's sunny now 했어요. 역시 it is는 별뜻이 없습니다. sun 태양이죠? sunny 자,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자세히 보시면 y를 붙이면 경용사가 됩니다. cloud, 구름, cloudy, 구름 낀, 흐린, sun, 태양, sunny, 태양이 비치는, 화창한, 맑은, 뭐 이런 뜻입니다. 되시겠어요? 4번 고르실 수 있겠습니까? ok. now, 지금 태양이 비친다. 해가 뜬다. 맑다. 그 말이죠. 15번입니다. 대화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네요. a가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했어요. what, 무엇을 are you, 뒤집어진 이유 아시죠? 묻는 말이니까요. 자, 이거는 줄 한번 칠까요? be planning to be planning to 하면 뭐, 뭐 할 계획이다. 한국말로 다 치면서 이렇게 할게요. be planning to 하면 뭐, 뭐 할 계획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뭐, 뭐 할 계획이다. 적어드렸어요. what are you 자, are you가 뒤집어진 이유는 묻는 말이라서 그런 건지 아실 거고요. 그 이유가 주어져. 그래서 planning to do까지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planning to do? be planning to 뭐, 뭐 할 계획이다. 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 to까지 하면 말이 안 돼요. to 다음에 to까지 써줘야 됩니다. 하다라는 동사. 두 가지 써줘야 무엇을 할 계획이니?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주말은 보통 Saturday, 토요일하고 Sunday를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I'm going to go fishing 했어요. 나는 이건 M의 줄임말이죠. be going to 구문이나 be going to 되십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이건 덩어리예요.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그럼 여기서 이까지 쭉 보실 수 있어야 되죠. I'm going to go fishing까지가 눈에 쑥 들어오셔야 됩니다. be going to는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뜻의 조동사입니다. going to go fishing, 나는 낚시하러 갈 것이다. 되세요? how about you, 아주 자주 나오죠. how about you, 또 같은 표현. what about you, 넌 어떠니? 상대의 의견을 묻는 거죠. 난 낚시하러 갈 건데, 넌 어때? 그러니까 A가 I'm going to, 역시 나옵니다. 나는 be going to가 가 조동사 미래의 뜻을 나타내는 뒤에 play basketball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되죠. play 다음에, 플레이 다음에 운동 경기가 나오면 그 운동을 하다의 뜻이에요. basketball이 뭐예요? basketball. 바구니에 공 넣는 놀이. 농구. 그래서 농구하다. 그래서 뭐예요? I 주어 나는 부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로 쭉 보이셔야 돼요. 나는 농구를 할 것이다. I'm going to play basketball. 누구랑? with my friend. 나의 친구들과 함께 농구할 거야. 되십니까? 자, 근데 이거는 A, B의 특정한 주제를 물은 게 아니라 특정한 대화의 내용을 물은 게 아니죠. 이 대화의 전체적인 주제를 물은 겁니다. 뭐예요? 1번 주말 계획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만 딱 보고도 아실 수 있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글의 주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 나올 때 뭐예요? 항상 영어 글은 초반부에 이렇게 주제를 딱 던져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글의 구조가 많습니다. 100%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지금 검정고시 시험을 쭉 기출 문제 풀으시다 보면 거의 다 앞쪽에 주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하시면 앞쪽의 문장에 이제 한 문장, 두 문장만 쓱 보셔도 답을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6번, 17번 동일한 문제 패턴입니다.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6번이네요. A, B, A 대화고요. A, This looks delicious. 이것은 Look 나오면 제가 무슨 뜻이요? 보다 아직까지 그러시면 안됩니다. 보다 자기 손등 한 때 때리세요. 뭐뭐하게 보인다. 뭐뭐하게 보인다. Delicious. 맛있는. 이거 맛있게 보이네. 우리말로는 맛있게 보이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맛있는 보인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써요. 뒤에 형용사를 써요. 야, 이거 맛있어 보인다. What is it? 했어요. 무엇이냐. 그것은. 그것은 뭐지? 원래 이제 It, 주어. Is가 동사. 이때 왔으니 보호라 그래요. 그것이 뭐야? What is it? 하니까 B가 It's a banana cake 했네요. It's a banana cake 했네요. 그것은 이다. 이때 It은 가리키는 게 있죠? 먹는 This가 It이죠. 특별히 가리키는 게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날씨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거 바나나 케이크야. 어? 붙였으니까 하나겠죠? 하나. 바나나 케이크 탁 먹었어. Would you like some 했네요. Would you like some 했네요. Yeah. Would you like 너 Would you like some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너 some은 뭐 약간의 얼마의 이런 뜻이잖아요. 약간의 얼마. 너 약간을 좋아하니? 가 아니고요. 우리 혹시 would like to 기억나십니까? 아유 예 마우스로 쓰자니까 would like to 라는 조동사 기억나세요? 제가 would like to 나온다고 like 좋아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라 그랬죠? would like to 하면 뭐 뭐 하고 싶다 뭐 뭐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한다면 want 쓰지 뭐 would like to 쓰노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want보다는 want는 세모할게요. would like to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표현이 공손해지고 부드러워져요. 난 원해 그러고 싶어 할 때 I want 이렇게 하면 강해요. I'd like to I'd like to 발음도 좀 부드럽지 않아. 아시겠어요? 뭐 뭐를 원한다 이런 뜻인데 그럼 요때 would you like 요때는 to가 왜 없어? to다 하면 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동사 뒤에는 약간 some 요때 some 뭐야 some 케이크 겠죠? 케이크 케이크 그럼 조금 더 원하니? 케이크 좀 먹고 싶나 이 뜻입니다. would you like some 이 말은 케이크 좋아하나 이게 아니고 케이크 조금 더 먹을래? 조금 더 원하니?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would you like some? would you like som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A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네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택지 보시니까요. 1번 보니까 yes I am 했어요. 어 나는 이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지금 뭘로 물었어요? 뭘로? would라는 조동사로 물었어. 기억나십니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대신하는 do does did 비동사로 물으면 비동사로 답하고 조동사로 물으면 조동사로 답해 would로 물었는데 m으로 답하면 안됩니다. 비동사로 비동사로 물으면 비동사로 답하고 조동사로 물으면 조동사로 답하고 do 도로 물으면 do does로 물으면 does did로 물으면 did 되십니까? yes 까진 괜찮았어. 어 그래 했는데 yes I am 저거 아니 아니에요 비동사로 답합니다. 2번 yes please 제발 하지마라 그랬죠 please 나오면 공손한 거예요. 어 그래 yes please 어 그래 괜찮네 3번 I like tennis 이런 거 고르시면 됩니까? 나는 테니스를 좋아한다 뭐 말이야 갑자기 바나나 케이크집 먹는데 곤란합니다. 3번 4번 I have some books 나는 가지고 있다 썸북스 약간의 책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곤란하죠 3번 4번가 고민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썸 왜 왜요 본문에 썸이 나왔거든요 이런 본문에 나왔으니까 살짝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긴가민가 하다가 뭐예요 제일 비슷한 거 있네 해서 턱 고르는 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17번입니다 ABAB 대화네요 I'm looking for a necktie 자주 나오는 대화입니다 상점에서 가게에서 나누는 대화로요 아 저 뭐 이런 거 이런 거 찾는데 뭐 있어요 이런 표현들 I'm looking for 나는 M이죠 비동사 ing입니다 지금 비동사 ing 진행형 진행형 뜻이 제일 많아요 look for 룩포가 중요한 표현이라 룩포 룩포가 뭡니까 무언 무엇을 찾다 뭐뭐를 찾다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look과 관계돼요 I am looking for 까지가 딱 보셔야 돼요 I'm looking for 나는 찾는 중이다 I'm looking for 넥타이 하나 찾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B가 아마도 점원이신 것 같아요 how about 나는 how about 뭐뭐는 어때 this one 이 또 원 하나 이 하나는 어떠요 뭐 이렇게 막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원은 하나라는 뜻이 있지만 앞에 나오는 대명사 앞에 나오는 걸 대신 가르쳐준 대명사로 쓰여요 대명사 우리 it도 있죠 it it도 있죠 원도 대명사 요 때 원이 가리키는 건 a 넥타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how about this one 이 넥타이 어떠세요 이 말입니다 how about this one 이 하나는 어떠세요 가 아닙니다 이 넥타이 어떠세요 권하니까 어 탁 보자마자 아주 뭐 감각이 써놓은 모양의 저 머리 I like it 어 나 그거 난 그것을 좋아해요 이 말은 뭐요 그거 마음에 드네요 그거 마음에 드네요 바로 결제하시네요 how much is it 덩어리 잘 기억해버리세요 가격부를 뗐습니다 how much 얼마냐 how much is it 한 개니까 is it 이죠 그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했는데 B가 답을 하나요 침내요 질문이 나와있고 바로 답을 하는 거니까 가격을 지금 물었죠 1번 not at all not at all 회화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대로 not은 아니다 뜻이 아니다 at all 하는 말은 전혀의 뜻이에요 전혀 그러면 not at all 합치면 뭐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역시 괜찮아요 별말씀을 이런 뜻이 you welcome 하고 좀 비슷합니다 you welcome 전혀 아니에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나래라우 이 느낌 오십니까 전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가격부를 괜찮을 아니죠 뜻은 그렇다는 뜻이고 답은 아닙니다 2번 I'm a cook 얼마예요 캔디 뭐야 나는 cook 자 cook 요리하다 아이가 보세요 3가지밖에 없어요 관사 아우 머리 진짜 아프네 뭐 관사 문법 3가지밖에 없습니다 관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관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요 명사 영어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어들이 아무리 뜻이 많다고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cook 요리하다 평상시에 요리하다라는 뜻이 있더라도 어 cook 했으면 뭐예요 요리하다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요리사 요리사 되십니까 나는 요리사다 땡 3번 It's too long 그것은 이즈죠 이다 too 너무 긴 너무 길다 뭐야 가격 묻는데 너무 길다니 땡 It's twenty dollars twenty 숫자로 투엔티 틴 아닙니다 틴 하면 이렇게 12로 써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투엔티니까 20이죠 되십니까 그것은 20달러입니다 대략 한 2만원 정도네요 정답 4번 열여덟 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나오고 수능에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을 읽을 때 항상 중심 문장을 염두에 두고 주제가 뭔지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글이 무슨 영어니까 꼼꼼하게 보고 한글이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은 글을 볼 때 예를 들어 신문 보실 때도 무슨 철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신문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큰 헤드라인을 보시죠 이렇게 보다가 좀 관심있는 헤드라인이 가요 그럼 뭐요 한두 줄 읽어보죠 그런 뜻인가 하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읽으실 때 빨리 읽어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영어도 똑같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단어를 몇 개 모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긴장감은 더 있긴 하지만 똑같은 원리라고요 그래서 글의 흐름 문제가 왜 자꾸 나오냐면 첫 줄에 글의 흐름으로 봐 어울리지 않는 문장에서 이 첫 문장이 주제문이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주제가 문장들이 쭉 나올 거야 하지만 이 문장과 관계 없는 걸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글을 읽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I went to Jeju Island 나는 went는 고의 과거 갔다 to 어디어디에 영어도 어디어디에고 뒤에 명사 이름이 나오면 제주도잖아 제주도 동사가 나오므로 투부정사 그러지만 제주도에 갔다 with my family 나의 가족과 함께 아 가족과 지금 제주도 간 거지 이야기 쭉 하려 그래 1번 We went there by airplane 우리는 나하고 우리 가족은 went 갔다 there 거기에 거기는 어디요 제주도죠 buy a plane 뭐로 비행기로 교통수단 나타낼 때요 buy 교통수단 써요 비행기로 거기에 갔다 일단 되죠 제주도에 갔으니까 비행기로 갔다 2번 We saw a beautiful beach 우리는 saw는 sea의 과거죠 sea 우리는 봤다 아름다운 beach 해변 아름다운 해변 봤다 제주도 섬의 아름다운 해변 괜찮고 My teacher is very kind 나의 선생님은 이다 매우 친절한 뭔 소리요 제주도에 선생님 계시나 제주도에 선생님 방문하시나 토이로 막 연결하시면 안되죠 뭐 제주도 가정여행 갔다가 뭐 옛날 은사 찾아뵐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소설을 쓰시면 안됩니다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개인 생각 넣으시면 안되고요 제주도가가 비행기로 갔고 해변이 아름답고 했는데 우리 샘 나의 선생님은 친절하다 조금지 일단 조금지 후보 4번 I swam there 나는 swam swam은 swim의 과거입니다 수영하다 swam 수영했다 거기에서 거기 어딘데요 우리 샘입니까 아니죠 거기 제주도죠 아하 3번이 생뚱 맞죠 생뚱 맞아요 마지막 I want to go there again someday 나는 자 원투 나왔어요 원투 원투 나오고 동사 이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기를 원한다 원투 동사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가기를 원한다 there 거기에 거기 어디? 제주 아일런 again 다시 다시 가기 원한대 someday Sunday는 뭐예요? 언젠가 이 말이에요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언젠가를 someday라 그럽니다 약간의 날 그러시면 안됩니다 되십니까 19번입니다 다음 규칙에 제시되지 않은 것이네요 규칙에 제시되지 않은 거 찾아서 찾아서 부르시면 됩니다 찾아서 보시니까요 1번 달리기 금지 찾아보세요 달리기 뭡니까? 노 러닝 아 뭐 설명하려도 크게 없네요 노 러닝 러닝 안돼 맞네 딩동댕 2번 다이빙 금지 노 다이빙입니다 이거 다이빙 디빙 아닙니다 디빙 다이빙입니다 오케이 다이빙 아 다이빙도 안되네 3번 수영모 착용 수영모 wear a swimming cap 아 swimming cap 출치실까요? 자 캡이 제가 뭐라고 혹시 그저 이렇게 창 달린 모자 야구 모자를 캡이라 그럽니다 캡 예 근데요 스위밍 캡 해가 요거 창은 없지만은 요렇게 모양보고 사람 머리에 폭 덮어 쓰죠? 창은 없지만 스위밍 캡이 수영모입니다 수영모 스위밍 캡 웨어란 동사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몸에 착용하는 거 붙이는 거 다 웨어 쓴다 그랬죠? 모자를 웨어 시계를 웨어 목걸이를 웨어 벨트를 웨어 신발을 웨어 다 외웠어요 우리말로는 차다 끼다 쓰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수영모를 착용해라네요 앞에 노 없어요 wear a swimming cap 수영모 착용해라 그럼 4번 없네요 음식물 반입금지 뭐 푸드 이런 얘기 없어요 됩니까? 뭐 설명 다 드렸고요 제목 보니까 pool 롤 풀 풀이 뭡니까? 풀 풀이 수영장이죠 1번 1번 수영장 풀이라 그러고요 요 단어가 2번이 보면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비슷하죠? 수영장도 물이 고여있어야 되죠? 웅덩이란 뜻이 있고 풀이란 단어가 요즘 일상적으로 조금 쓰입니다 자주 인력 풀센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력 풀센터 아 예 풀 뭐냐면 수영장이나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있는데 물이 고여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고여있어요 모여있어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인력 이용 가능한 인력 인력 아시죠? 사람 사람의 힘 사람의 힘 이 조금 기억해두세요 인력 풀센터 풀센터 할 때 풀이 영어입니다 이 풀입니다 되십니까? 이 3번 뜻도 조금 기억해두시면 어디 보실 때 인력 풀 아하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네요 글의 주제 되십니까? 눈에 힘 딱 주실 수 있죠? 주제예요 세부사항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글 전체를 잡아내는 것인데 제가 항상 어디에 힘을 딱 주고 보시라고요 첫 문장을 쫙 보실까요? What habits are good for our health? 어디서 끊을까요? 아가 동사니까 이렇게 무슨 습관들 habit 습관이거든요 What habits 무슨 습관들 습관들이 얘가 주의 습관들이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be good for be good at이 나왔나? 아 시험에 be good at이 나왔구나 be good at이 나올 때 제가 be good for를 적어드렸어요 be good at 하면 뭡니까? 다 굿이네 좋은 가이가 곤란합니다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다 뭐뭐에 능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하고 능숙하는 거 되십니까? be good for 하면 뭐 뭐 요거는 뭐뭐에 좋다 말고 역시 그 굿이에요 뭐뭐에 좋다 건강에 좋다 할 때요 되시면 기억해 두세요 be good for 무슨 습관들이 be good for 뭐뭐에 좋냐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좋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무슨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에 좋습니까? 하고 더 읽으려고 하다가 선택지를 화라락 보니까 오 4번 보이십니까?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난 좀 불안하다 한 문장 읽고 어떻게 하노 그럼 빨리 촥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하실 때 쭉 읽으려고 막 포기하려는 마음 가지시지 말고 이렇게 좀 빨리 푸시라고 제가 요령을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저 볼게요 그래서 we should exercise regularly 우리는 should 조동사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니까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니까 동사가 나와야 되죠 exercise까지 exercise 운동하다 그럼 should exercise 우리는 운동해야 한다 regularly regular regular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됩니까? 우리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장 가면 regular 사이즈 있죠 regular 그 regular 맞습니다 그럼 뭐야 규칙적인 사이즈가 거기 그건 아니고 규칙적인 정기적인 뜻도 있고 regular 하면 보통의 표준 사이즈 이런 뜻이 있어요 regular 규칙적이다 정기적이다 표준적이다 좀 비슷하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되십니까? 그때는 regular가 표준 사이즈의 보통의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regularly 하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그리고 하고 주어가 왜 없지 주어가 계속 we라서 그렇습니다 we 영어는 같은 거 두 번 안 써요 우리는 또 뭐 해야 된다 get enough sleep 오 get이 나왔네 뜻이 너무 많은데 왜 하지 놔두세요 일단 제껴두고 충분한 잠을 get 해야 된대 이때 get도 이게 should가 생략됐어요 should 앞에는 should exercise and get 이런 경우는 없어요 should exercise and should get 나가는 데 should가 앞에 있으니까 한번 생략해 준 겁니다 우리는 운동해야 되고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get 해야 되는데 그럼 뭐겠어요? 잠을 잔다지 잠을 일어선다겠어요? 잠을 뭐 점프 한다겠어요? 말이 안 되겠죠? get이라는 제가 문맥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야 한다고 이것도 이제 굳이 수고로 기억하시면 get sleep get sleep 잠자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get sleep 잠자다 마지막 we should 또 나왔네 should 우리는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동사 올소가 동사인가? 곤란합니다 올소는 부사 또한 관로 치주고요 wash wash 가 동사죠 자 이렇게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 요런 꾸민 말들이 한두 개 쏙 들어가 버리면 조금 이제 당혹스러운 와시입니다 어디 갔노? 동사가 어디 갔노? 동사 있어요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we should also wash 우리는 또한 씻어야 한다 뭐를 our hands 우리의 손들을 당연히 손이 두 개니까 S 붙인 거예요 우리의 손을 often often 참고로 T 발음 안됩니다 often 하시면 안됩니다 often often F 발음 종종 자주 씻어야 한다 역시 끝까지 읽어봐도 내용의 변화는 없죠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21번 대화에서 밑줄 친 말의 의도로 알맞은 것은 했네요 A가 How was your English test? How 어떻게 였냐 How was 어떻게 였냐 즉 어땠냐 How was Your English test? 설명 안 해 다 아시죠? 너의 영어 시험 영어 테스트 어땠어? 물었어요 B가 아 좀 좋은 문장 넣지 It was really hard 그것은 뭐 뭐 였다 Really 정말로 하드 뭐야 하드 어려운 어려운 우리가 옛날 저도 맞습니다만 우리 아이스크림 보고 하드 하자 하드 아이스크림 하드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누가 만들었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일본 사람들이 안 만들었겠나 싶은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인데 이게 콘처럼 이렇게 좀 소프트하지가 않고 아이스크림 하드는 네모 짝대게 해가지고 딱딱하잖아 딱딱해요 아이스크림 딱딱하잖아 하드 하드 인거 하드 딱딱한 굳은 그런 뜻이 있거든요 실제로 영어에서 이걸 아이스크림 바 라고 그러죠 아이스크림 바 바 네모난 덩어리를 바 라 하거든요 바 아이스크림 바 영어식 이런식의 표현이고요 하드는 이거는 콩글리쉬입니다 콩글리쉬 하고 또 하드가 어려운 이런 뜻이 어려운 딱딱하니까 어렵죠 보들보들하지가 않잖아 It was really hard 아우 그거 정말로 어려웠어 항상 영어 나오면 이런식의 표현이 있더라 영어는 즐거워 영어공부는 쉬워 이런것 좀 나오면 좋은데 맞죠 제 생각이면 죄송합니다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 돈트는 뜻은 없고 뒤에 있는 think를 부정해주는 말이죠 think가 생각하다니까 또 끊어주시고 왜 주어동서 또 나옵니다 나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 원래 요 think하고 요 사이에는 date이 생략되어 있어요 요때 date은 뭐뭐라고 이런 뜻을 같이 접속사라 그랬더니 그냥 자주 생략하니까 없는게 익숙해지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 don't think I did 내가 했다 나는 했다 I did very well 매우 잘 매우 잘 나는 매우 잘 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 뭐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애가 뭐라 그래요 포기해라 이러면 안되죠 시험 문제가 안됩니다 좋은 얘기해줘야 돼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worry가 걱정하다 거든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너는 will의 줄임맘입니다 will will 조동사니까 will do까지 할 것이다 better 더 잘 더 좋은 더 잘 더 잘할 거야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에 다음번에는 더 잘할 거야 깍 격려해주네요 애가 친구네 애가 친구라 야야 치아라 어려운 거 머리 싸매고 있노 친구아닙니다 친구아닙니다 2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인수의 가족이 한 일이 아닌 것은 했네요 자 앞에 안내문도 마찬가지 뭐 아닌 것을 찾아라 알맞지 않은 걸 찾아라 할 때 뭐예요 다짜고짜 해석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자 선택지로 바로 쭉 가십니다 텐트 치기 찾으세요 패밀리 캠핑 세더 어 텐트요 나오네 아 요단어 셋업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험에 몇 번 나오거든요 셋업 셋업이란 표현을 컴퓨터에서도 많이 써요 설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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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set up a tent 그들은 설치했다 텐트를 맞네 텐트 쳤어요 요리하기 and cooked and cooked and cooked 어 이건 뭐예요 요리사 아닙니다 요리사 이디를 못 붙여요 동사니까 이디를 붙여요 요리했다 together 엄마 아빠도 함께 together 아이스크림 이름이죠 함께 함께 요리했다 맞네 요리했고 자 뭐 음악 들었다 첫 문장 인수스 패밀리 웬 캠핑 인수의 가족은 옆에 뭐뭐 의 가족은 덩어리입니다 요거 고 캠핑 캠핑 캠핑하러 가다 데이 고의 과거가 웬트니까요 캠핑하러 갔다 데이 그들은 셋업 꼭 기억하세요 설치하다 세우다 텐트를 세웠다 그리고 또 왜 추억 없노 데이죠 계속 데이 데이 그들은 인수의 가족은 cooked 요리했다 together 함께 또 그들은 인수의 가족은 talked 이야기했다 a lot a lot 많이 많이 while while은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는 동안 그들이 자 요것도 기억하세요 look at 기억 look at 요게 이제 뭡니까 뭐뭐를 보다 뭐뭐를 보다 그렇죠 look 보다 하지 마세요 그 뜻이 없는 건 아닌데 뭐 그 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보다 라고 할 때 look at을 훨씬 더 말하세요 look at 어디어디를 딱 보는 거 그냥 look이 나오면 뭐요 어떠어떠하게 보인다 look delicious look so sad 너무 슬프게 보여 look happy 행복해 보이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들은 보았다 look at 까지 뭐를 the night sky night 밤 sky 하늘을 보아 하늘을 보는 동안 동안 그들은 많이 이야기했다 어우 분위기 좋네요 가족들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죠 23번입니다 글을 쓴 목적 글을 쓴 목적 또 나오네요 목적 되십니까 목적이니까 주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글 느낌 편집글입니다 dear and 편집글에 그냥 관용적으로 상습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뭐 dear 친애하는 사랑하는 and 됩니까 and이 받는 사람 맨 마지막에 jack이네 jack 맨 마지막 쓴 이름이 쓴 사람 애는 쓴 사람 쓴 사람이고요 애는 받는 사람 연애 편지인가 첫 문장 I have difficulty speaking in front of people 나는 그대로 해석할게요 가지고 있다 difficulty 어려움 difficult 까지 t까지만 쓰면 어려운이죠 어려운 difficulty 어려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speaking 할 때 뭐 그래도 해석상 다 되죠 speaking 말할 때 in front of 줄 치세요 뭐 뭐 앞에 뭐 뭐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어려움을 가진다 괜찮네요 괜찮네요 이게 오늘 덩어리 표현이에요 have difficulty ing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 기출 풀이하면서 have difficulty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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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작지만 제가 위에 적어드릴게요 뭐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 무언 무엇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difficulty ing 되십니까 그래서 speaking 말하는데 이때 speak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니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연설하는 거겠죠 이렇게 사람들 대상으로 연설할 때 어려움을 가져요 whenever I speak in public 했네 아 whenever 간만에 좀 수준 있는 접속사 하나 나왔네 접속사 접속사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착제입니다 나는 speak한다 그 다음 콤마 항상 나오고요 콤마까지가 접속사 미치는 범위 그 다음 또 나는 뭐 어떻게 어떻게 문장 두 개를 연결 접착제처럼 연결해주는 게 접속사입니다 whenever 뜻은 뭐 뭐 할 때마다 뭐 뭐 할 때마다 됩니까 요 when 보이죠 when when이 뭐 뭐 할 때잖아요 whenever 뭐 뭐 할 때마다 whenever I speak 내가 말할 때마다 in public 줄 치실까요 in public in public이 뭐예요 공중 앞에 아까 뭐예요 in front of people을 요 두 단어로 줄여놨네 in front of people이 in public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뜻입니다 요 같은 표현 제가 예 이 꼬르 in front of people 이랑 in public이랑 같은 표현 똑같이 쓰지 뭐 달리 수노 그게 언어의 묘미입니다 원래 묘미 내가 공중 앞에서 말할 때마다 I forget 나는 forget forget 뭐뭐를 잊다 잊어버리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하 그러죠 우리 영어 뭐 다 해놓으면 모든 게 다 잊혀지죠 그냥 죄송합니다 예 잠 깨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I forget everything 모든 것을 잊는다 근데 어 뭐야 또 나는 원한다 뭐 이러노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everything 모든 것 그 다음에 다시 주어동사는 뭐예요 주어동사 한 명사 I want to say 또 원투도 여기까지 쫙 가야 되죠 내가 말하기를 원한 나는 말하기를 원한다죠 나는 말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석이요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everything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영문장 되십니까 whenever I speak in public 내가 공중 앞에서 말할 때마다 나는 내가 원투세이 말하기 원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무엇을 should should 동사까지입니다 간혹 보면 should가 해야 한다는데 뭐 do는 왜 또 붙이노 그렇게 또 이제 날렵한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do도 하다고 하면 겹치다 하다 해야 한다 말이 되나 조동사는 뜻이 여기 해야 한다지만 조동사에 반드시 동사 있어줘야 됩니다 I should 이래갖고 말이 안 돼요 나 해야 되거면 I should do 까지 해줘야 말이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우리말로 옮길 때 should를 해야 한다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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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동작을 해야 한다 이 뜻이며 should는 뭔가를 하다라는 말이 필요할 때는 do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영어식 표현이고 우리말로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What should I do 상담하고 있네 I need your advice 했어요 나는 need 필요하다 당신의 advice 충고 조언 필요합니다 앤이 아마도 선생님인 것 같고 제게 좀 힘드네요 뭡니까 아하 조언을 요청하기 위해서 쓴 편지글이네요 이메일이네 이메일 24번입니다 24번입니다 이제 조금만요 24, 25번 하면 이제 조금 쉬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코코에 대해 언급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인 또 알맞지 않은 것 이런 유형이 세 문제 정도 나오죠 보면 안내문에서도 고르고 아까 뭡니까 인수 가족이 한 일 아닌 거 여기서는 코코 언급 안 된 거 세 문제씩이나 나오네 뭐예요 찾아서 네가 빨리 빨리 정보를 찾을 수 있느냐 테스트 자 보기 선택지 코코는 눈이 아름답다 코코 일단 누군지 모르겠지만 첫 문장 뭐 마이패 아 뭐 도기인 것 같아 she had beautiful eyes 보여요 beautiful eyes 아하 아름다운 눈 가지고 있네요 2번 코코 목욕하는 거 좋아한다 she likes to go for walk walk는 뭐예요 walk 걷는 거죠 걷는 거 걷는 거 좋아하네 일단 요 보류 코코는 나와 함께 산책하는 그러죠 산책 go for walk 산책하다 걷는 거거든요 3번 맞고 4번 코코는 나의 좋은 친구 마지막 my good friend 어허 다 있네 목욕하는 거 안 좋아하네 애완견이 목욕하는 거 좀 그렇겠죠 고양이 또 물을 아주 싫어한다는데 처음부터 보시면요 코코 is my pet dog 코코는 이다 나의 pet pet 애완 애완동물 애완동물 pet 애완동물 개이다 애완견이다 애완견이다 she로 받았네 어? she 누구지 코코가 암컷이 암컷 통상적으로 동물은 e수로 많이 받아요 e 중성적으로 많이 받는데 he나 she수로 받는 건 굳이 애정이 좀 더 가서 그렇겠죠 글 쓰는 사람이 글 쓰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암컷 수컷 이렇게 구분할 때 he she로 받기도 합니다 she 그녀는 has 가지고 있다 beauty blind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다 나왔고요 she likes 그녀는 좋아한다 코코는 좋아합니다 뭘료 뭐하는 거 go for walk 덩어리 채로 좀 걸음 위에 가다 워크가 걸음 걷다잖아요 이게 go for walk 산책하다 산책하다 걷기 위에 가는 거니까 산책하다 적어드릴게요 원래 글씨 좀 잘 쓰는데요 마우스로 쓰니까 잘 안되네요 산책하면 산책하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 누구랑 with me 나와 함께 코코는 is my good friend 나의 좋은 친구이다 마지막 25번 마지막 25번입니다 다음 글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이네요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 되십니까?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했는데 이 문제가 좀 기존 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통상적으로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 찾으세요 하면 뭐해요 처음부터 해석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 문장 바로 보라 그랬죠 바로 이 문장 볼게요 I'll tell you about some of them 했어요 나는 이거는 will will will의 줄임말 일 것이다 will tell까지 말할 것이다 I'll tell you 너에게 말할 것이다 about 뭐뭐에 관해 some of them some of 이때 of는 뭐뭐 중에 이 뜻입니다 뭐뭐의 아닙니다 뭐뭐의 의란 뜻도 있고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요렇게도 자주 쓰여요 그것들 중에 약간 얼마를 얼마에 관해 너에게 말할 것이다 하고 글이 끝나버려요 아 저 뻥 봤죠 맨 마지막 보면 뒤에 이어질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는 I'll tell you 너에게 말할 거야 about some of them 그것들 이것들이 뭔지 몰라 그것들 그것들 중에 얼마 약간에 관해서 너에게 말할 거야 하고 글이 끝나버려요 아 처음부터 봐야 되네 아휴 마지막에 지금 빨리 치고 지금 답안지 작성해가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약간 해놨죠 첫 문장 볼게요 What is your dream job 했네요 What is your dream job 무엇이냐 너의 꿈의 직업 꿈의 직업 네가 꿈꾸는 직업 뭐냐 했어요 첫 문장을 읽고 밑에 선택지를 보니까 적성검사 흥미로운 직업에 컴퓨터실 사용 매력적 여행 아하 감정 오시죠 감정 오시죠 끝까지 갈게요 there are 해석 안 한다 했습니다 있다 이건 왜 are를 썼노 뒤에 복수니까 여러 개 there are many 많은 interesting jobs 많은 흥미로운 interesting jobs 직업들이 있다 in the world 덩어리 표현 세상에 세상에 세상 안에는 세상 안에는 많은 흥미로운 직업들이 있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 뭐예요 I'll tell you about some of them 뭐예요 them이 가리키는 거 그렇죠 이거 흥미로운 직업들 중 몇 가지에 관해서 당신에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끝나네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대문 힌트를 안 주고 이렇게 대명사로 받고 나서 오우 바로 맨 마지막 문장만 보고 풀 경우에 조금 오우 순간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첫 문장을 딱 보니까 드림 잡 해서 이렇게 딱 잡 되십니까 공부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요 또 눈으로 한번 예 그린색 보시면서 한번 또 피로 좀 시키시고요 예 시험이 4월 13일 입니까 원래 시험 예 또 최선을 다해서 많이 준비 못하셨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또 끝까지 치시고요 또 안되면 또 뭐 다 함께 또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수고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